우리 어디가는거야? 너는 할만큼 했어 노랑머리 가자 배두나씨가 주연이었죠 노랑머리 기억나네요 와쿠선자님 감사합니다 이재은씨가 주연이었다고? 그러면 배두나씨가 나온건 뭐야? 아 공기인형이 나왔었지 배두나씨 기억난다 그거 야한영화잖아요 무슨 야한영화야? 예술영화지 호이짜쿵님 감사합니다 미쿠님 감사합니다 이거 탑밀게 기다리고있어 탑개피다 아 맞어 옛날에 저 노랑국물 처음에 초등학생땐가 중학생땐가 그거 보고 밤에 잠을 설쳤거든요 그 드러움에 기억나네요 띵빰님 감사합니다 오우 노랑국물 다들 보셨죠 저녁좀사조님 감사합니다 기다려 나 왔다 오우 님 오우 아 붕대가 이게 생각보다 짧아 붕대가 이게 생각보다 짧아 고소민이 고소민이 감사합니다 아냐 이건 근데 R하고 할 필요없어 못맞춰 어떤 붕대가 한 2미터 더 길지 않으니까 못맞추는거야 이건 이건 이거는 R하고 그렇게 한탄할 필요없어요 어차피 못맞추는거라니까 이건 그냥 저 넌시지 던져본거야 오케 오케 이거지 이걸 맞추지 말파이틀러 이거지 오케 내가 이거 맞췄으면 이즈리얼이 뻘궁쓸뻔했지 그럼 얼마나 이 친구가 이거 어 실망하겠어 절대 안될 일이지 우리 원딜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팀 내 전반적인 저 이거는 여기 얘한테 해야돼 늑대에다가 아아 센스 좋습니다 궁극기 이거 보구요 던질 때 딱 궁을 써 이때지 하하하하 넌 죽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빠세 오케 아아 나이스에요 딱 던질때 뒤로 돌아보면서 약간 거리가 줄어들거든 그때 바로 궁거리가 될걸 파악하고 바로 타이밍 놓치지않고 궁을 딱 눌렀죠 음 이건 굉장히 잘한겁니다 여러분 칭찬좀 하세요 이런거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가있는 플렉이였잖아요 무무형 저 블루좀 주세요 아아 형이라고 모르는데 내가 동생하면 블루 먹을 수 있니? 안되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네? 아아니야 장난 장난키키 줄게 기달렴 오케이 해물 노라정님께서 별봉산 백개담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이 승부사이니 감사합니다 아 노라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자 그동안 양보해준것만해도 어? 나한테 아주 좋은일 해줬지 내가 너무 만족을 모르는것 같애 음 이정도면 만족해야되거든요 카타리나는 물론 카타리나가 어? 큰일났다 어? 이거 이거 그대로 카종당하겠는데? 어? 어? 어디가냐 친구야 아하하하 유유유유유유 빠생 아 제발 하늘이쯜 아 누었다 궁 존망 빨리 써주지 뭘가연 까비였어 와드 파그라니까 아 블루카종당하겠닌 처음으로 주는 건데 미안 미안 오케이 카타리나 몰라 다행이다 오히려 살아있었으면 내 밑에 블루 도는거 보고 카타리나가 실망을 금치 못했을거야 다행이다 죽어서 죽어서 다행인 경우다 오케이 모이자 한번 응 다들 모이자 우리는 한타가 매우 좋아 가자 와드를 박으면 매우 좋을 듯 저는 지금 현재 와드 열일 와드 열한개째 박았습니다 그 여파로 난두인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응 난 블랙만하면 난 무적이야 어 응 나도 구웅 타이밍 맞게 잘쓸게 핑크와드 핑크와드 집중 집중 여기여기 여기 여기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자 오 오 발견 오케이 핑크와드 암살 10팀 오님 감상자 고맙습니다 오케이 좋아 오오 핑허 발견 근데 핑허는 패치를 좀 해줘야돼 핑크와드는 최소한 와드를 박아야 발견한 핑허가 핑허 발견하는거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 최소한 와드로 발견하게 해줘야돼 돈 너무 많이 들어 핑크와드 온다 온다 와야돼 빨리 와야돼 총 쏴야돼 어쩔어 자 이거 잡아줘야돼 잡아줘야돼 오케오케 제드제드제드같이 잡아 돌아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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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굿굿굿굿 야 이거는 어? 3대4로 싸웠는데도 엄청 잘했어 아주 나이스야 자가줘야돼 가줘야돼 고고고고 야 리시드드 어떻게 살았어 이거 리시드뭐야 불싸난줄이야? 어떻게 살았어? 오 나 살았다 내가 돈 빠지면 안돼 야 집에가지마 smoked 제발제발 잤랄 하아 여름엔 역시 마스파이트 품이야 어어 거기가 한번에 날아가네 좋아 람드윈 재료가자 람드윈 천원짜리 사스쿵 qualcosa 오케이 제발제발 제발 하늘이 뛰어 오케이 존냐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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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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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같이 딜러만 잡을 수 있어 도망가고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2명 살았다 나이스 훗 훗남여님께서 이길 수 있다며 팀원들을 잘 리드해서 최고의 리더십으로 아무모의 전매특허 4인공 혹은 3인공 이상 성공시키지 않며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었으면 이끌림님 감사드립니다 표면에다 인마님 피케형님 애니비아구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모아모아 이거 팔아버린 다음에 와드 한개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오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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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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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미드! 이건! 바론이다 노노 낭비야 어? 바론 안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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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서로 맞춰가자 의견을 어 뭐야 없어? 뭐야? 드래곤 없어? 드래곤 없어? 안먹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아 오케 그럼 그럼 지금 정상이네 결과적으로 일단 여기다 와딩하고 여기다 렌즈 확인 오케 야 리신이 저 친구 잘하네 리신을 잘 사용하네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유틸성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선옥해버리는 정글러가 드래곤을 체크해야죠 그것도 저 하루이틀이지 이제 한타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고집이야 라이너들의 어 정글러들을 그냥 깎아 내리는거야 한타가 들어가면 다같이 봐야지 맵을 이제 뭐 바텀도 그러면 이사람들 뭐할거지 바텀 안보는데 아무것도 안할거야? 라인전에만 집중할거야? 다같이 봐야지 다같이 맵도 다같이 보고 이제는 우리들의 맵이니까 어? 강릉조합님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고고고 아아 아아 구멍기 아아 무삼 맞았어 큰일났다 하늘에 이슈 하늘에 이슈 살아야돼 나가서 살아야돼 제발 오케 살았다 쫘리 어 으아 어어어 어떻게해요 저 어떻게해요 Todo 죄송합니다 아 아쉽네 내가 궁을 너무 못쓰었어 거기 적이 저기 너무 타이밍 잘보고 잘들어온다 어? 아트록스가 뭐했나? 오우 백두어로 시야 끄는거 굿 굿 시야끄는거 굿이야 제발 두방 세방 두방만 더 때리면 잡는다 한방더 한방더 아 아깝다 500개가 무쳐다고 무슨줄이야 아니 아 저형님 아는형님인데 아수라 아수라 대왕님 아수라대왕님 아수라대왕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어 5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분 내가 아는, 아는 분인데 어? 저번에도 저 500개씩 두 번이나 주신 분인데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랑 놀자 아수라 대왕님 감사합니다 불닭볶음 형님 감사합니다 어! 아수라 패왕권 형님인가보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자고 형님 제가 형님의 형님을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에게 블루를 쑤겠습니다 카타리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카타리나님 그곳에서 100m 전진후 좌회전 오케이 오십시오 오케이 드십시오 오케이 다행입니다 어 감사 하하하하 뭘요? 와딩와딩 와딩을 해야합니다 아수라 형님 감사합니다 와딩 해물오빠 어 왜? 어 왜 친구야 아 알았어 짧게 말해줄래? 오빠가 지금 매우 바쁜 상황이거든 아무래도 한타 한번에 뭐든 지금 뭐든 지금 33분이 모든 모두 담긴 한타가 지금 벌어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카타리나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내가 그 각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이번 한타가 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휴 해물이랑 바론 싸움에요 바론 싸움 어 알았어 니것쯤 백힐게 바론 싸움을 해보죠 저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백도에요 해물 존슨님 감사합니다 백도는 너무 위험해요 오케오케오케 바론친다 바론친다 반피 반피까지 보고있죠 반피까지 오와아 세상에 와드 재배진가봐 와드 세개 있었어 해물아 지금 란도 올려 야 티파 저기있다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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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아 오케이 됐어 됐어 다 죽여버려 우리가 이긴 한타야 쟤들 죽었기 때문이야 굿샷 그 다음에 카타리나 카타리나 어디다 죽었구나 카타리나 죽었다 데이스티스 페이트 너의 힘을 보여줘 오케이 굿샷 그 다음에 너 이긴다 야 뭐해 이즈리얼 튕겼어 어 아니 아니 이즈리얼 갑자기 왜 아니 이거 이거 이런 세상이 어 잡았다 굿 뭐야 이즈 왜 가만히 있었어 어 어 전화 아 중요한 사람 어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아버지 어머니 누구야 납득할 수 있게 누군지 말해줘 전화온거 누구야 어 전화온거 누구야 아빠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가자 민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지 어 저 친구 아주 좋은 친구네 아버지가 전화오는데 게임하다가 어 아버지 전화를 받은거 아니야 좋은 친구야 저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버지가 전화가 와도 게임이 먼저고 게임 끝난 뒤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안되지 음 어 어 어 일로 넘어갈게 에 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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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살려주세요 삐용삐용 여기다 궁극기 제발 딜러 이제 리어라 그렇지 됐어 몇명 몇명 4명 죽고 2명 잡았어 오케이 3인분짜리 2명 잡았으니까 6명을 4명으로 잡은거네 오케이 좋았다 잘했다 제발 이거 잡으면 개이득이야 엄청난 이득이라고 잡으면 온다 온다 니지는 분명히 온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어어 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잉 이잉 파워 잘못하셨네 하하하 좋아 바로 전자체진 차단하고 맨탈에 금을 가게 만들어야 돼 맨탈에 금을 가서 결국에는 그 금 때문에 적이 질 수 있게 아 이럴수가 이건 안되는데 좋아좋아 가자 형은 못소리인가요 말해주세요 못소리 아닙니다 저는 3회의 여자친구를 사겨봤습니다 갑시다 오케오케 카타가 키를 맞고 한타가 노노 카타님이 들어갈 각이 안나오고 있음 음 들어갈 각이 잘나옴 노노 사람의 보는 눈은 모두 틀림 음 좋아 여기에 지금 핑크마드가 있다 핑크마드가 가자 핑화 핑화를 없애자 없애자 뭐야 에자가 안 돼? 아 에자가 요기지 맞네 맞네 야 현명형씨 라이어콜이야 형 맵쯤 보여주세요 안돼 안돼 지금 가장 가장 중요한 한타야 오케이 굿 좋아 마지막 한타다 힘내자 카타리나 블루 먹고 오케이 바론 노노노 집 가지마 지금 모르가 모르가나 가나 가나 집 가나 아아 이런 세상에 지금 집 가면 안 돼 모르가나 이거 큰일났어 먹히는거 아냐 내가 다 물리는거 아냐 이거 이거 어떡하지 렌즈라도 돌릴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들어가야되나 와드좀 와드좀 제발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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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혼자있네 오우 나만의 착각이었군 혼자있네 바론 혼자 어 하마터면 이거 전멸 쓰고 들어갔으면 낙상할 뻔했어 아주 다행이야 아 뭐라고 여자친구가 탈세하다 걸렸다고 어떻게 하냐고 여자친구가 탈세를 했다고 너 이 녀석 탈세가 뭔줄 아니? 부모님한테 했던 탈세들은 그런 탈세가 아니야 너는 지금 탈세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거 같애 아 먹어 이거 좋아 빨리와 빨리와 가자 가자 마지막 한타다 멋지게 하자 먹혔다고? 바론 먹혔다고? 오 바론 먹혔네 바로 하하하하 바로 먹혔네 오잉 저기 타이밍을 제대로 봤네 가자 뭐야 눈 벚고님 감사합니다 송혜교씨가 탈세했다고? 오 그렇구나 그럼 안되는데 좋아좋아 형 이거 졌어요 아니야 아트록스가 100도 간다 한타 하지 말고 버텨야돼 아트가 100도 갔다 그래서 억제기 까면 그거 그걸로도 엄청난 이득이지 버티자 버티자 미니언 밀면서 버텨 케이틀린 갔구나 미신로 갔어 가야돼 가가가 들어가 애들아 서 홀 으아 아 이런 세상에 오케오케오케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좋아좋아좋아 그대로 그대로 죽여버려 좋아좋아 나 죽고 아트록서 죽고 카타리나 죽었지만 마이파이트 잡았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어 궁극기 조심 어어 타워한테 맞는중 이거 딜 넣으면 잡을 수 있는데요 굿샤 좋아 나갈 수 있어 나 15초 남음 거짓말 치자 버틸 수 있게 어? 버틸 수 있게 이 친구도 30초 대비 이상한걸 느끼지 하지만 깊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경험을 하고 있을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너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거지다라고 말하면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어 오케 나이스 빠레 쟤들 궁 있을거야 조심해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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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흐 6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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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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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했다 란토이인, przygot cent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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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진 다음에 뒤로 빠진 다음에 뒤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 란토이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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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빠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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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야 나나 나 나 지금 개피인 상태야 이거 뭔가나 밀어야 되는데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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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tom를 가기가 나나나나나 나 개피인데 난 어떻게 하지? 난 어떻게 하지? 어휴 나 피 봐 세상에 아아아아 아프다 호션먹어요 오케이 호션먹고 집 가라고? 집 갈까 그러면? 집 가자 아프다 아퍼 집에 가자 이대로는 못살어 집에 가야겠어 저 AP가 트패밖에 없는거죠 얘는 뭐 AP 데미지가 전반적으로 별로 들어가오지 않고 이건 내가 봤을 때 가시가벗을 좀 가야돼 몸방이 좀 좋으니까 가시가벗만 가면 충분히 적에게 무서운 딜러로서 탄생할 수 있게 좋아서 가자 고고고 트패가 모르가나 이거 블랙실드로 막아야된다 무조건 오케이 좋았다 살았다 나이스 아주 좋았다 오히려 트패가 먼저 궁을 썼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 죽었나? 설마 이런세상에 어 아니 죽었네 말쑥이 누나 내꺼? 아아 세상에 말쑥이는 팬이시구나 어 내 직장 동료인데 나 좀 잘봐주지 기다려 어어 큰일났다 애들 다 왔는데 이거 너 다 뭐해 애들아 애들에게 왔어요 애들 애들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오케이 란드윙 터트리고 궁 터트리고 이 터뜨리고 오케이 여기서 트패한테 맞추면서 있어주고 항사까지 쓰고 전사 오케이 최고의 전사였다 오케이 데딜 넣고 아쉽다 수고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족빙이 세트니 감사합니다 응 오랜만에 오랜만에 즐거웠어 너희를 만나서 어 수고했어 카타리나 노딜이라고? 카타리나 뭐야 카타리나 티를 엄청 많이 넣었네 이 녀석 아트록스 너 탱탱갔어? 아 탱탱갔구나 그럴 수 있지 응 수고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오케이 다음판 갑시다